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채널A 사건과 관련해서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서 11번째 무혐의 보고서를 올렸다는 검찰의 보고 내용과 관련해서 검찰 수뇌부가 보고가 없었다 이렇게 밝혔는데 이게 거짓말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 내부에서는 11번째 보고서를 올렸고 이 보고서를 받았던 한 이정수 지검장 지금 서울중앙지검장인데 법무부 장관인 박범계의 고등학교 직계후배입니다. 이 이정수가 그걸 받아놓고 한 일주일 동안 기다려보자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일주일 동안 기다려보자 이렇게 말한 사이에 박범계가 전격적으로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무혐의 보고에 대해서 다시 수사를 계속하라 하는 지휘보고를 지시했다가 안에서 논란이 되고 반발하자 중단한 사건이 있었는데 이 사이에 이정수 지검장이 고등학교 선배인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를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해서 기다리게 해놔 놓고 전격적으로 이런 조치를 취하려다가 안에 반발 때문에 멈췄었다. 그러니까 당초에 보고가 없었다 한 게 아니라 보고가 있었다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이 보고를 기반으로 시민단체가 이정수 지검장과 그리고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발을 해놨습니다. 사태가 딴 방향으로 항상 흘러가고 있다는 것. 이게 권력 비리나 비리뿐만 아니라 의혹은 항상 그 사건이 파생되고 있는 또 다른 사건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다 하는 것들이 종종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현재 결제 요청을 하는 정식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를 두고 검찰 이각에서는 말장난으로 사실을 호도하고 있다 하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 취재를 종합해보면 지난달 28일쯤 채널A 사건을 맡던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의 A검사 바로 형사1부의 A검사라고 하는 특정인까지 나오고 있는 겁니다. A검사가 한동훈 검사장을 무혐의 처분하겠다는 취지의 사건 처리 계획서를 작성했다고 합니다. 이 보고서는 형사1부장을 통해서 이정수 지검장에게 전달됐다고 합니다. 이는 한 검사장에 대한 11번째 무혐의 처리 보고서였습니다. 그런데 이틀 뒤인 지난달 31일 무혐의 보고가 올라갔다는 보도가 나오자 이정수 지검장은 A검사에게 직접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일주일 정도 기다려보자고 했던 것 전해지고 있습니다. 직접 전화해서 지검장이 해당 검사에게 전화해가지고 일주일 정도 기다려보자. 그러니까 무혐의를 해달라고 보고서를 올렸는데 일주일 정도 기다려보자. 이게 이제 그동안 10번째까지 이어졌고 11번째까지도 또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서 무혐의에 대해서 그걸 처리를 바로 하지 말고 좀 기다려보자 해놔놓고 박범비가 다시 수사를 계속하라 하는 지위를 했다고 하면 이게 짜고 한 것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그날 서울중앙지검 공보 담당관은 출입기자들에게 사실이 아니다. 수사팀이 무혐의 의견을 낸 적이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공보 담당관이 항상 그 내부에 언론사항을 모아가지고 기자들에게 소통하고 보도자료를 뿌려주고 기자들에게 설명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 날인 지난달 31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김오수 총장에게 한동훈 검사장을 계속 수사하라는 지휘권을 발동하는 전 단계로 추미애 전 장관이 채널A 사건들에 대해 박탈했던 검찰총장의 지휘권을 회복시키는 수사 지휘권을 발동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는 직권남용 소지가 있다는 법무부 내부의 반대로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검사장 사건에 대해서 박범계가 이 사건에 개입할 수 있는 것은 검찰총장 김오수에게 이 사건에 대해서 지휘권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추미애 당시에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지휘권을 못하게 하도록 검찰총장 지휘권을 박탈해버리고 서울중앙지검장이 이 사건에 대해서 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만들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검찰총장은 개별 사안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은 개별 사안에 대해서 간섭하려고 하면 검찰총장을 거쳐야 되는데 박범계가 여기에 개입하려고 하면 검찰총장에게 지휘권을 복구시키게 됩니다. 그 복구하는 조치를 지시했던 것입니다. 검찰 내부에서는 이런 얘기가 퍼졌지만 서울중앙지검은 수사보고가 없었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다만 설명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지난 1일 오후 한 언론이 이정수 지검장이 A검사에게 전화했다는 내용을 보도하자 서울중앙지검은 입장문을 냈습니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최근 수사팀 단계에서 사건 처리에 관해 논의한 것은 사실이지만 지검장까지 정식 보고는 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 반려한 사실도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사회적 관심이 많은 사건인 만큼 지검장은 오늘 수사팀의 수사 상황 등을 보고하도록 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검찰의 한 간부는 이렇게 말합니다. 서울중앙지검이 정식 보고가 아니었다는 식으로 빠져나가려고 하는 것 같아. 그래서 해명이 꼬이는 것 같아.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중앙지검은 이렇게 말합니다. 정식 보고란 수사팀이 사건 처리 검토를 끝내고 결제 보고서를 마련해서 지검장에게 결제 요청을 하는 절차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사건을 처분할 때 사건 내용을 요약한 서면보고 등을 한 뒤에 성인이 떨어지면 전자결제를 올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결제 요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고가 없었다고 하면 이런 말장난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자결제를 하기 전에 먼저 구두 서면을 해가지고 이런 결제가 올라가니까 살펴주십시오라고 결제 요지에 관련해서 설명을 올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다 받아 놔 놓고 그런 절차가 없었다 하는 것은 말장난이 아닌가. 이미 결제를 올린 단계는 이미 최종 단계이기 때문에 그 결제를 올리기 전에 협의하고 또 보고하는 단계가 있는데 그걸 받아 놓고 아니다 이렇게 말한 것 아닌가. 이렇게 지금 지적을 하면서 그게 말장난이다 하는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이런 구두 절제를 받아 놓고 안 받았다는 식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검찰 일각에서는 사건 내용을 알 수 없는 위치에 있는 박범계 장관이 한동훈 무혐의의 제동을 거는 지휘권 발동을 준비했다는 것 자체가 이상하다.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이정수 검사장이 박범계의 고등학교 후배인 만큼 둘 사이에 교감이 있었던 것 아니냐.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선배가 후배이고 또 이정수가 서울중앙지검장장이 될 때는 박범계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크게 작용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민단체인 법세례는 3일 한동훈 검사장의 무혐의 보고를 받은 이정수 지검장이 사건 결제를 미루고 또 처분하지 않기 위해서 박범계 장관과 모의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그래서 수사가 필요하다며 박범계 장관과 이정수 지검장을 대검에 고발했습니다. 이걸 보면 지금 일선 수사팀이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무혐의 보고를 했는데 이걸 갖고 서울중앙지검장이 해당 검사에게는 좀 기다려보자 해놔 놓고 적각적으로 자기 고등학교 선배이자 법무부 장관인 박범계에게 이 내용을 알리고 박범계가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서 수사를 계속하게 하려고 그래서 수사 지휘권 지휘 지시를 검토한 것으로 이렇게 의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 보고를 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지휘부유는 거짓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보고라는 것은 정식으로 전자결제에 올라오는 그 보고뿐만 아니라 이런 거 올라가니까 살펴봐 주십시오 하는 것까지 다 보고인데 그걸 알고 난 뒤에 박범계에게 이정수 지검장이 만약에 전화를 보고 있다면 그건 보고가 아니고 뭔가 이런 걸 통해서 볼 때 뭔가 검찰 내부에서 거짓말하고 있다 하는 비판이 제거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한동훈 검사장이 무혐의가 되고 그래서 본격적으로 검찰 수사의 일선에 나서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 한동훈 검사장이 들어오면 우선 검찰 내부에서 그동안 수사를 막았던 검사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질 것이고 또 하나 권력에 대해서 문재인 정권에서 실세들이 문재인 정권의 비리를 수사 못하게 막았던 추미애나 그리고 박범계나 조국이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수사가 더 이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바짝 쫄여있기 때문에 한동훈 검사가 겁이 나서 그래서 아예 무혐의가 아니라 뭔가 밖으로 튀어나오는 걸 지금 몹시 두려워하고 있다 하는 신호가 곳곳에서 지금 감지되고 있는 듯합니다. 성창경TV였습니다.